오늘은 슬슬 공부를 시작을 안 하면 안 되는 시기라서 과제할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랑 다 챙겨서 나갈 거예요. 안녕! 안녕! 오늘은 산책을 준비했어요. 오늘은 삼선볶음밥이랑 칠리 탕수육 시켰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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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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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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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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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ß and 고춧가루 myös minuun ryor 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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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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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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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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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에 있는 장르가 잘 나와요 매장은 너무 더욱 궁금해 주의사항을 먹고 싶어서 부산에 있는 장르가 잘 나와요 은은이의 장르가 잘 나와요 유사해 줘 유투버 사기 유투버 유투버 사기 유투버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아 나는 껍데이도 이렇게 먹었어 근데 진짜 잘 먹지? 나 먼저... 전화 중인 게 아니라 산책도 했는데 이곳에 카드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월이의 사회에 또 있겠어